자 리플 한번 볼텐데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 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라든지 상당히 빠진 모습인데 오히려 이더리움은 지금 최근 주말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는 막 엄청 빠진 느낌은 또 아니지만 차트상으로는 앞뒤 말씀 주신 그 지지선이 깨지면서 쉽게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구석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 xrp 한번 볼텐데요 xrp 어떻습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게 이 아래쪽에 박스친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 구간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박스권을 좀 이어가면서 행보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문제 박스가 두 개 있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방향성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관점이 0.9달러를 돌파를 하면 1.5달러까지 보고 좀 사보겠다 오히려 더 크게 올랐을 때 높은 가격에서 사서 더 높은 가격에서 판다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는 계속 그렇게 좀 특별히 볼 게 없는 차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 투자자분들 좀 서운하시겠는데요 아 그게 뭐 근데 너무 안 좋다는 또 그런 관점도 아닌 거라 왜냐하면 방향성을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지지받는 매물대도 상당히 강하고 위쪽에서 저항받는 매물대도 강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 뭐 핑퐁하면서 그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 정도는 알 수 있는 그 정도군요 지금 아마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피트코인이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을 해야 좀 어느 쪽이든 박스가 벗겨지면서 그 다음 방향성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그냥 이 박스 안에 갇혀서 움직이는 걸로 좀 계속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플은 현재 0.62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는 저희가 이제 리플의 행사가 열렸던 웹 스웰 행사가 열렸던 11월 초 10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지금 크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밀렸거나 뭐 이더리움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뭐 리플이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많이 올랐을 때 뭐 올랐었지만 저기 이제 그래프상에 보이는 저 큰 장대봉은 이제 7월 달에 그 소송 관련된 이슈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크게 이제 영향이 없는 모습을 상당수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구석이 있네요 만약에 고용 배너리스트가 이제 리플에 한번 두려다 보다가 손이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지금 같은 장세는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에서는 상승이 막바지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리플이 한번씩 튀긴 하거든요 뜬금없이? 네, 튈 때 이제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사는 타이밍이 아니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의 매도 타이밍이 되는 타이밍이 될 것이다 네, 그 시장이 좋을 때 리플은 정말 크게 움직이는 좀 성질이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리플이 확 튀는 거는 오히려 좀 시장 반전의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트레이딩하던 이제 세력들이 장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리플로 환전을 해서 파는 다시 피아트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리플이 튄다 리플이나 뭐 이오스 트론 같은 게 튄다라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이제 크립토 마켓에서 엑시트를 하고 이제 피아트 원화 달러로 이제 출금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수료를 절약하고 빨리 하려고 뭐 이오스 뭐 트론 이런 거 할 때 리플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수요가 많아져서 튀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할 때 그 좀 상승장의 초반인지 아니면 상승장이 끝나가는 타이밍인지 좀 미리 좀 파악을 하시면 이게 좀 진짜 상승인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준비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까지 리플이 상승한 타이밍을 다 한번 좀 짚어보시면 상승장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이 있었는데 리플이 좀 상승장 마지막에 틀 때는 좀 위험한 경우들이 많았다 지금 상승장에 막 빠지고 이제 한 타이밍 그러니까 이 순환 타이밍이 한번 저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리플을 투자해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이 크리프토 마켓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한 상황에 리플이 튈 수 있는데 그때는 사라는 신호가 아니고 매도 신호다 그렇게 마이테스트님이 글로벌 송금수단 리플 맞습니다 송금수단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군요 오늘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도 고정빈 애널리스트님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와 이 하락장은 강단있게 소신있게 딱딱 얘기해 주시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가 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리플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보고 넘어갈 텐데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저희 이제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코인이나 토큰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토큰이나 코인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차트를 통해서 지금 무빙이 어떤지 정도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도지코인 저희가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확인해 드릴 테니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자 10월 11월에 주인공이기도 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솔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 이더리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더리움이 잘 갔어요 이더리움이 지난주 말까지 많은 분들을 흡족하게 하면서 이제 어우 지금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피레침 같은 친구가 하나 딱 섰었는데 바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더리움의 이제 침몰의 원인은 뭐 개별적으로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기술 그 이제 온체인상이나 이제 블록체인 기술적으로는 이제 하락에 좀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쪽으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만 보면 사실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차트긴 했었는데 어제 좀 하락하면서 안 좋은 상태로 마감이 돼서 좀 더 침체기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더리움 가격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살짝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237달러 네 뭐 반등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앞서서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중간에 많이 빠졌던 21,000 중반까지 거의 100달러 이상 흘러내렸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저는 지지선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작년 8월부터 이제 이어오던 이 빨간색 추세선을 중요하게 봤거든요 네 네 네 항상 말씀하신 추세선 정고점을 기준으로 근선이죠 네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보통 이제 과열 정세가 나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러한 패턴을 돌파했을 때 제가 이제 이러한 패턴을 돌파하고 나서 분석을 진행했다면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올 거다 좀 빠른 시간 안에 상승하는 그런 차트가 나올 거다라고 아마 분석을 했을 텐데 네 이거를 어제 못 지키고 또 내려와서 1봉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라인을 타고 밟고 올라가야 이제 급등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그 밑으로 흘러내린 거죠 네 보통 이런 채널이 이제 이런 거를 추세를 트렌드라고 하는데 기존에 지켜오던 트렌드를 돌파했기 때문에 네 좀 과열 그러니까 거품이 좀 낀다고 하죠 아 하이프가 좀 있었고 네 그런 이제 과정이 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힘을 못 받고 좀 내려와줬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 추세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한 2260불 정도의 위치에 있고 저항선이 이 저항을 막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는 제가 이때 정도만 해도 이더리움은 3000불 갈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었는데 그게 2, 3주 전이에요? 불과 네 그런데 이제 오르다가 좀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깨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정리를 하고 관망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라 네 만약에 이더리움이 지금 보면은 가장 피크가 쳤을 때가 뭐 한 2300 초반 네 해서 이제 300만 원대 우리 돈으로 뚫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새로운 시도가 이제 있을 것이다 특히 2024년에는 그런 시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전망들도 있었고 이제 자체에 대한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차트로는 또 손이 안 가는 그런 또 구석이 나왔군요 네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만약에 이더리움을 내가 투자를 한다면 혹은 갖고 있다면 지금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기 전에 터는 게 맞습니까?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행동을 좀 해야 됩니까? 저는 좀 팔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는 시기다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린 분배기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제 분석이 틀려서 올라가면 다행인 거지만 이게 만약에 제 말대로 하락하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상승하는 힘도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질 때 힘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정확히 받지 못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고 그래도 이더리움의 장래성을 좀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비중이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에 몰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이 알트 대장이니까 조금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떨어졌을 때 조금 매집을 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갔을 때에 좀 내가 손을 대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저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저는 한 1600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100불 정도에 이제 위치한 어제 지지를 받은 구간이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이 구간을 이제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 구간밖에 이 전구점 매물대를 이탈하게 되면 이 다음 매물대는 여기밖에 없어요 1700 초반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좀 떨어진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매물대가 있던 거를 확인하고 차트로 확인했을 때 지금 힘을 못 받고 예를 들어 비트가 같이 힘이 없다면 사실 뚜렷하게 이제 이더리움이 반등할 요소 상승세를 타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3000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힘은 지금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상당히 아쉬운 가려면 어제 이제 2260불 위해서 최소한 복마감이 됐었어야 되는데 오늘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3000불을 가는 관점은 좀 폐기를 할 것 같습니다 3000불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이제 10월부터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손이 안 간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지난주 정도에 지지난주 정도에 거의 처음으로 이더리움이 3000 가능성이 있는 이제 차트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비트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더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저 선이 밑으로 깨져서 3000선 타깃을 폐기하는 거 기사를 써야겠네 3000목표가 타깃을 폐기한다 자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채팅창은 원성이 자주 합니다 영빈님이 다 팔라고 그런다고 지금 네 근데 뭐 차트로만 보는 거고 저희가 이제 매수 포인트라든지 투자 행위에 대한 이제 타이밍을 한번 보자고 해드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영빈님이 나라면 내가 영빈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화면 위에 써 있지 않습니까 투자는 개인의 선에 투 본 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전망을 좀 해주셨고 그저 가다하며 이렇게 부착했거든요 시각 astronomi 중앙 승bre 임장 거리는 어 스폰우сыл